다행히 기훈이 씨, 부탁하세요 네 웃음을 주말 너 방송 때는 되게 시끄럽고 짜증나게 막 출석 거리잖아 근데 평소에는 되게 조용한 척하잖아 되게 짜증 나는 거 알지 되게 짜증 나는 거 알지 웃음이 조심하라 나랑 다 당연하지? 아까 뭐 운영을 얘기했지만 들어왔을 때 무려 투표를 했다 반대가 열피 이상 나왔다 알고 있지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? 너 없을 때 멤버들이 네 얘기하는 거 알지? 누가? 아 진짜? 아 진짜? 누가 하면 안 돼요 아 이거요? 네 준 건가요? 아 좋습니다 아 오케이 네 네